한국국토정보공사 반포를 즐기는 새로운 인사이트 하우스 인시그니아 반포 반포, 강남의 오늘을 탄생시킨 곳 강남의 내일이 새롭게 탄생하는 곳 반포의 모든 가치를 함께하는 나만의 인시그니아 품위의 상징으로 올라섭니다 푸르른 한강과 숲의 여유 누구나 선망하는 명문 학군 어디로든 이어지는 교통망 품격 높은 문화 인프라까지 그래서 반포의 모든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생활 인시그니아는 반포라이프의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수많은 하이엔드가 공허하고 막연한 럭셔리를 말할 때 인시그니아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합니다 반포라이프를 품격의 공간에 지금 만나십시오 한강과 햇살을 곁에 둔 휴식같은 삶 와이드 공간 미학으로 일상의 풍요를 채우는 기능적인 혁신 설계 인시그니아만의 새로운 공간 해석은 148분만을 위한 남다른 소사이어티를 제안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인시그니아는 수준 높은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소홀함 없는 커뮤니티까지 여유로움과 우월함이 당신의 일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눈부신 한강을 만나다 명문 학군을 사로잡다 주거의 본질을 꿰뚫어보다 그리고 그 통찰로 반포의 새로운 상징이 되다 반포를 즐기는 새로운 인사이트 하우스 인시그니아 반포 인시그니아 반포